여론조사 나오고 보니까 선거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뭐 비정석 옆에 누구 있니? 있긴 누가 있어 영감처럼 훌륭한 정치인 되시겠네 근데 진짜 못 보셨어요? 무슨 사이에요?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? 사람 죽여본 적 있어? 그 부지같은 새끼가 어디서 감히 정치하는 분을 어떻게 믿냐고 키우던 개를 믿지 나 지금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는가? 나이키자 그럼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러는데 왜 갑자기 영심의 가책이란 뜻 깨져 긴장감 있도록 긴장감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